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알겠지만 아마 지금쯤 이제 탄령이 막 오이 교육비 내 기투로 막 이러는 거 그런 거 하도 있었어야 되는지 없는 걸 보니까 래호영이 하나만 갑자기 보고 싶은데 제가 표정 한국어는 아닌데 약간 지금 래호영에서 오이 교육비 내 기투로 좋다 내 분이니까 내 분은 내 분이 좋아 네 홍이 아까 막 홍이니까 또 이도 쉽게 홍 윤호로 우리 별빛 애기들 지민이 형 한 번 그 말투로 돌아가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별빛 애기들 재밌어요? 아 왜 그러다 그래요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한다고?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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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뒤돌은 세련되지요? 아 뒤돌은 세련되지요? 아 뒤돌은 세련되지요? 알겠어요? 여기가 제일 유리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우리 별빛 애기들 재밌어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지금 대학습 3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엔 라비껄 한번 보죠 라비씨 라비씨가 엉덩이한테 하는 하시는 분들 라비의 반려면 이름이 엉덩이거든요 여기 엉덩이 부채 모임도 계시고 아니 아니 많은 분들 다들 자신의 부채를 가지고 오셨는데 엉덩이 아유 어머어머 대박 엄청 엄청 새로운 날 귀엽네요 오늘도 많은 나눔 하셨나봐요 많은 나눔 이거 받지마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눔을 하는지 네, 누르고 보니까 어떤게 느껴지는데 아니요 김원식 김원식 자 아비씨의 재직서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고 자 파이팅 김원식 김원식 내가 하고 엠형하고는 들을거야 후우우우우우ях 알 cakes 아아 여러분 뽑아 설명을 내받는데 설명이 뭐 네, 자, R.A.C. 우리 별끼들에게 재밌어요? 다음 노래가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 노래는 R.A.C.의 우리 별끼들에게 재밌어요 차하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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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즐기니까 안한다 우리 별끼들 재밌어요? 이렇게까지는 사실 해야되는 것 같아요 한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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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켄영 촬영해볼게요 제가 생각해드렸다, 켄영 바보 버전 방구 소리가 아니라 방구 소리 한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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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별끼들! 우리 별끼들! 우리 별끼들! 우리 별끼들! 정확하게 들려야 좋아요 나는 그냥 흥분하면 되는 줄 알았지 발음이 정확하게 재환이도 애교가 늘 발음이 정확해요 그래서 네, 나아저씨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얘기하는 동안 저희 이제 안 보이는 멤버들의 무대가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백일봉에서만 볼 수 있는 네, 저희를 함께 해볼까요? 네, 저희 멤버들의 무대를 보여드리면서 저희는 네! 멋있는 거 보여드리면서 멋있는 거예요? 아니, 준비된 멘트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사라질 때 감독님이 특별히 요구한 멘트가 있어요 뭐죠? 사실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그럼 잠시 마술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아직 남았어요 아, 아직 소리 좀 안 돼요 여러분 당신의 눈앞에 아, 아직 남았어요 당신의 눈앞에 거짓말 같은 노래가 펼쳤습니다 아, 아직 남편이 아, 아직 남편이 아, 아직 남편이